전라남도 내 11만여 배재배농가에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 498억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.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80kg당 18만 9,994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정부가 지급단가를 5,480원으로 고시해 1헥타르 지급단가가 36만7,160원입니다. 이를 기준으로 전남의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 총 지급액은 498억원으로 지난 2018년산 236억원보다 262억원이 많습니다. 전라남도는 26일부터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